날이 부쩍 쌀쌀해졌죠. 북서쪽에 찬바람이 미세먼지는 밀어냈지만 꽃샘추위를 물고 왔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1도, 대관령은 영하 8도까지 뚝 떨어지겠는데요. 그 밖의 중부와 일부 남부 내륙에도 영하로 떨어지는 곳이 많겠고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를 끌어내리겠습니다. 내일은 가벼운 봄옷보다는 두꺼운 외투 챙겨 입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눈이나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원 상간에는 최고 7cm의 눈이 더 내려 쌓이겠고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충북 북부에는 밤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비난 후는 내일 새벽이면 대부분 그치겠고요.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방 미세먼지 걱정 없이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오늘보다 4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1도, 대전도 1도, 울산 5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기온 1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11도, 대전과 전주 13도, 울산 11도가 예상됩니다. 주말까지는 다소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일요일에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다시 완연한 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정보였습니다.